다우세미농원에서 지금 난합은 1,2,3,4,5,6,7,8 일곱 개를 쏟았습니다. 분갈이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.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난합은 하나에서 이렇게나 싹이 뿌리가 내서 이거를 분갈이를 해줍니다. 오래되면은 이게 난이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. 그래도 꽃은 항상 예쁘게 피워줍니다. 그래서 지금 난합은 분갈이 하는 거고요. 이렇게 싹 띄어서 쪽을 띄어가지고 화분에다가 심는 거랍니다. 이렇게 쪽을 띄어서 화분에 심는 거 저 이런 거 잘해요. 또 자랑해 줘. 그런데 자랑도 해야지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집콕하면서 이렇게 해놓는 게 신기하거든요. 영상 찍으면서 이거 다 싹 정리해 줬습니다. 정리해 주기는 나 정리 잘 못했는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해줬어요. 정리를 나는 정리 못하고 우리 신랑은 정리 잘하고 그런답니다. 그래서 샥 이쁘게 정리해놓고 내가 할 일은 뒤치닥거리는 잘한답니다. 정리하면은 샥 하고 이쪽에도 샥 하고 이게 다 내가 뒤치닥거리는 거랍니다. 근데 심도 안 들고 엄청 그래요. 그래서 오늘도 바오쌤이 농원에서 놀면서 어? 쇠가 쇠가 찍찍 찍찍 하면서 여기는 꽁이 꽁꽁 퍽 그러면서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. 잠시 바오쌤이 농원에서 우리 샘이 있는 데까지 갑니다. 샘이야 엄마 왔다. 우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죠. 샘이야 엄마 왔다. 오오 좋다고 막 인사를 하는 거라 어머머 나한테 달려달라고 달려달라고 그랬는데요. 제가 이렇게 핸드폰 찍는 동안은요. 우리 샘이 를 앙클러넌 ades 대답니다. 요카 꽃도 구경하세요. 오 주위 와 산 새들이 찍찍찍log 하면서 이름 모를 새들이 와 오늘 날씨 완전 큽니다. 예쁘죠. 여기가 바우스미농원이랍니다. 바우스미농원이 저희 시골집이예요. 칠칵 인증사 찍으면서 이거 종꽃인데 특이하네요. 디기랄리스 꽃인데요. 디기탈리스 꽃. 요거는 육합꽃이예요. 야생아 엄청 많이 심어놨답니다. 바우스미농원에 꽁이 꽁꽁 하면서 내 머리 흐르다가 올라갑니다. 칠칵 3분 영상이었습니다. 3분이 지났다. 지나도 그냥 더 찍을래요. 어 쌤이야? 아 쌤이 웃겨 죽겠어요. 자기 클로 놔달라고 뭐.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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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 쌤이랍니다. 쌤이 예뻐요. 아침 시간에는 요렇게 달개비 자주달개비 꽃이 자주새기로 예쁘게 피어있답니다. 와 예쁘다. 온갖 산새들 지저귀면서 찍찍 그러면서 그럽니다. 종이꽃 구경하세요. 요거는 종이꽃이구요. 예쁘다. 칠칵 4분 영상이로 돌아갔네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저 2개월만에 유친노기 300명 도전 하겠습니다. 칠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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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칵